김명수 합참미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저도 보면서 참 이런 군서열 1위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겠냐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마지막엔 퇴장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청문회 진행하셨습니까? 청문회를 인내를 가지고 쭉 했었는데 오후 5시쯤 돼서는 도저히 더 이상 청문회가 의미가 없다라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판단을 하고 퇴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후보자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김명수 합참미장 후보자가 사퇴를 안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된다 요구해놓은 상태고요. 지금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언론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서는 가장 악재가 다 이 청문회에서 나왔잖아요. 악풍 문제, 주식투자 문제, 골프 문제, 또 작전 능력이 있느냐. 작전 실패자 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 평시 작전권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적합하냐. 이런 각종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론이 아주 악화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언론 눈치를 본다. 그러면 눈치를 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게 좀 궁금한데.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분야로 체크해보니까 국방부에서는 어떻게든 임명을 하려고 자꾸 건의를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임명을 하게 되면 당장 총선에 역량이 갈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런 사람을 시켰다고 비판하고 또 심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 문제가 이게 이번 한 번만 논란이 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또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본인들의 비판이 많고 표와 연결이 될 것 같아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난감해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좀 고민이 깊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거기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제멋대로 했어요. 그런데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패배했잖아요. 그때부터 조금 정신이 든 것 같고 그래서 김행 장관 후보자도 낙마시켰잖아요. 낙마시켰죠. 그래서 지금 언론의 눈치, 국민의 눈치를 조금은 보고 있구나 해서 임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두고 봐야 된다. 만약에 임명이 된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도 주식 구설 수가 있었고 합참의장도? 주식 구설 수가 있는 상태고. 참 글쎄요. 우리 군장병들이 보기에 참... 그럼 영이 안 서는 거죠. 예를 들면 합참의장이 대비태세를 24시간 대비태세를 강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전쟁이 나더라도 전쟁 준비를 갖춰야 된다 해서 파이트 투나잇 정신 그리고 항상 전화 대기하고 집중하라 항제 전장 의식을 갖고 해라 하면 밑에 부하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뭐 주식 투자 나고 일 가지가 아니라 ICBM 사격한 날 또 골프를 치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겉으로 표현은 안 하겠지만 장병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영이 안 서는 거죠. 지금 상황도 북한의 정철이성 발사 이런 걸 통해서 또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서 ICBM 기술도 발전시키는 이런 모습. 참 하루하루가 엄중한 상황인데 군 지휘관들의 영이 안 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방부에 제가 아이디어를 줬어요. 아, 이제요? 사태 시키고 지금 합참 의장은 공백 상태가 아니고 김성겸 합참 의장이 지금 계속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한 1년 6개월 가까이 했는데 앞으로 한 6, 7개월은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합참 의장은 1년 더 유임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년 봄까지는 합참 의장, 현재 김성겸 합참 의장을 유임하고 인사검정을 좀 철저히 해서 내년 봄쯤 부임자를 다시 내정을 해서 정문회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아이디어는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 문제 국민들이 계속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통령 시에서도 지금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스타일상 임명을 해버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